성북구가 추석 맞이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는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소속한 전문인력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점검 내용은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보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차량 상태 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